안녕! 구텐닭! 오늘은 저희가 한복! 한복 체험하러 왔어! 이거 입어보고 싶었지 계속 한복 입고 싶어서 저희는 한복남 이라는 가게 경복봉점이에요 이거 겨울에 입어도 따뜻할 것 같아 여기보다 예뻐 들어가 볼까? 안녕하세요 이런거요? 어떤 색깔? 이런 색깔? 아니면 진한 색깔? 나는 좀 이런거? 파스텔 파스텔톤? 어 리나는? 나 모르겠어 진지한 것도 좋은데 여기 봐봐 이런거 아 이런거 좋아? 어 이거요 이 색깔 어 이런거 이를 뭐라그러게 조.. 조기 조기 조.. 저고리 저고리 난 알았다 오케이 자 마음에 드는 스타일 한번 골라봅시다 오케이 오 이런 색깔도 난 좋아 요거를 하나 입어서 으흠 이쪽으로 이렇게 아빠 벗으시고요 응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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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실제로 입으니까 흠 흠 흢 오오 으흠 오오 이거 또 다른 느낌이네 오우 하 lots 오 하얀색 아 어려워 오 오우 오우 하함딩 아 사랑합니다 제 라고 정 Seems to be the So, our hair time 하나:" vezes has remained like our hair style?" 네, STILL 아, Sheriff hairstyling 린아, 머리 이렇게 prá 보다가tober 리 Phi가 헤어스 απο는 거 해 봤어요? 어. 아니 처음이야? 어. 처음이에요 어디로 가면 되죠 그런지? 오오오 여기 앞에 스파이링 하셨거든요 보시면 원하시는데 숫자를 모르시면 되세요 정통적인 면을 원하시면 더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걸로 해보자 아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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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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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원하다. 와, 시원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기, 아빠 자리. 아빠 자리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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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원하다. 와, 시원하다. 와, 시원하다. 와, 시원하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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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